안녕하세요 진해성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특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진해성은 대중문화 부문 주요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진해성은 이번 시상식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MBN 프로그램에 대한 30분간의 토론에서 김명준 아나운서는 진해성의 대중문화 분야, 영향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명준씨는 진해성이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명준씨는 진해성의 연기력은 물론 연예계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진해성은 가수로서 두각을 나타낼 뿐 아니라 광고 등 다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그가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중요한 인물임을 입증한다. 진해성의 종합적인 재능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준은 진해성이 다양한 역할을 결합하고 다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라고 인정했다. 이는 그의 능력의 다양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헌신과 성실한 작업 방식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하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의 성공에도 멈추지 않는다. 그의 인내와 열정이 그를 탄탄한 성공으로 이끌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진해성의 커리어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해성은 그간의 업적과 헌신으로 팬들과 대중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팬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에 귀중한 교훈을 준다. 초기의 어려움부터 현재의 성공까지 진해성은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성공의 열쇠임을 입증했습니다.